음... fx6는 뭔가 이렇게 일을 편하게 해도 되나? 싶은 카메라라면 BMPCC 6K 프로는 오 오늘 나 좀 뭔가 멋있는데?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카메라라고 할까요? 오늘은 BMPCC 6K 프로 이야기 먼저 하고 fx6도 3년 후기 준비하고 있으니까 곧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제가 이전의 영상으로 BMPCC 6K 프로 카메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죠 출시된 지 오래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소니, 캐논, 니콘에 기대하는 당연한 카메라의 기능들과는 완전히 방향이 다르지만 시네마 카메라의 때깔과 워크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카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사용을 해보면서 세팅도 나름 저에게는 잘 맞게 구성이 된 것 같고 또 겸사겸사 제가 ICA-201 마스터를 받으면서 비로우 워크플로우도 간략하게 소개해보고 싶었어요 카메라 리그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가장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카메라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따라하세요 라기보다는 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셔서 본인한테 맞게 응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걸어내는 데 많은 힘을 쏟았어요 원래 배터리 그립도 달아보고 뷰파인더도 달아보고 모니터도 달아보고 그러다 V마운트 배터리도 달아보고 진짜 달아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요 일단 저의 촬영 스타일이 삼각대에 거치하는 경우가 적기도 하고 절대적인 무게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니까 아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덜어내면서 편하고 오래 촬영할 수 있는 셋업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BNPCC 6K 프로에 맞는 스몰 리그 케이지를 기본으로 했고요 베이스 플레이트 없이 팔로우 포커스를 달 수 있도록 15mm 로드 하나만 거치할 수 있게 케이지 사이드 쪽에 로드 어댑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몰 리그에서 만든 기어 중에 삼각대랑 같이 진짜 손에 꼽는 명작인 팔로우 포커스를 로드에 달아줬어요 조작감도 좋고요 렌즈별로 포커스링 방향의 반대인 경우도 많은데 방향 조절도 쉽게 잘 되면서 특히 이 무거운 카메라를 왼손으로 지지하면서 포커스를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디자인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BNPCC 6K 프로 디스플레이가 워낙 좋으니까 상단 모니터 싹 제거하고 핸들은 무게중심을 고려해서 거꾸로 달았어요 이게 평소에 갖고 다니기도 쉽기도 하지만 또 촬영할 때 가슴 높이까지는 그립 역할로도 편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핸들도 고려를 했는데 잡고 촬영하는 딱 그 순간에는 편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더 많은 시간 동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때는 무게와 부피가 상당하기 때문에 제 용도에서는 이렇게 그립을 완성하는 편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레코딩은 삼성 외장 SSD에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편집하려면 이동하기에 용이하기도 하고 요새는 용량 생각하면 오히려 메모리 카드보다 싸기 때문에 이 편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끝! 진짜 저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별거 별거 다 붙이고 해봤는데 안 쓰게 되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촬영하기 가장 편하면서도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부피와 무게 그러면서도 BMPCC 6K 프로를 쓸 때 가장 고민이 되는 포커스 조작도 손쉽게 할 수 있는 1인 오퍼레이션의 최적화된 셋업으로 이렇게 사용 중입니다 녹화는 당연히 6K B-Row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워크플로우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지만 로우 포맷의 영상을 이렇게 가볍게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 딱히 없어요 유튜브용으로는 거의 8대1로 촬영하고 있고 가끔 힘을 좀 주고 싶은 인서트가 있는 경우에는 5대1 섞어 쓰고 있습니다 로우 촬영을 하다 보니까 화이트 밸런스와 틴트 값은 고정으로 두고 ISO도 듀얼 네이티브 값에서 ND 필터로 대강 잡아요 세부적인 노출은 폴스 컬러를 보면서 조리개로 미세하게 조절하는 정도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할 때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은 바로 셔터 앵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음? 셔터 앵글? 개각도라고? 하고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개각도 맞습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를 위해서 180도 고정으로 두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BMPCC 6K 프로는 요즘 카메라에 다 있는 그 흔한 IBIS 인바디 이미지 스테블리제이션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자이로 메타 데이터를 연계해서 가빈치 리졸브에서 손떨방을 줄 수 있는데요 이게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애초에 6K 해상도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최종 아웃풋이 4K라면 어느 정도 크롭될 걸 감안하고 촬영할 때부터 모니터에 안정 영역 가이드를 두고 촬영을 한다면 상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문제는 이게 프레임이 모션 블러가 심할 때는 무빙이 커질수록 부자연스럽게 효과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후반에 자이로 손떨방을 쓸 거다 한다면 개각도 90도 가능하다면 75도까지 써주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촬영할 때 항상 개각도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버릇처럼 돼서 이걸 가장 신경 써서 촬영하고 있어요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비로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이기도 해서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비로우 파일들은 외장 SSD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원본을 일단 나스로 옮겨 둬요 지금 서버랙에 맥미니를 이용해서 다빈치 리졸브 서버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10기가빛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자리에서 맥미니 서버를 통해 다빈치 리졸브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원본은 나스에서 불러와서 컷 편집과 컬러 그레이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든 작업 중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이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부족할 때는 클립별로 컬러 태그를 달아서 컬러 그레이딩을 나눠서 진행하기도 해요 물론 이런 부분까지 궁금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궁금한 분들 있으면 제가 서버랙에 어떻게 맥미니에서 서버를 돌리고 나스를 통해 원본을 보관하면서 어떻게 한 프로젝트에 여러 명이 공동작업을 하는지 세팅 방법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로우 촬영을 했으니까 컬러 그레이딩은 노드보다 더 우선적으로 로우 탭을 통해서 기본 작업을 먼저 해줍니다 영상이라고 다를 건 없어요 그냥 사진에서 사용하는 그 로우 개념과 동일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센서에 들어온 빛을 기록하는 단계에서 영향을 주는 세팅 값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빛의 양의 영향을 주는 값들은 바꿀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셔터 스피드, 조리기 같은 부분은 센서 이전의 영역이라 바꿀 수 없다는 점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로우 탭에서는 컬러 그레이딩이라기보다 그냥 화이트 밸런스와 노출의 시작점 정도만 찾는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인 작업은 노드를 통해서 이어나가면 됩니다 비로우를 쓰는 장점은 사실 좋은 시작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죠 요새 저는 럿보다 에이시스를 이용해서 색공간을 맞춰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한 대만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컬러 매칭이 더 수월하기도 하고요 또 결과물만 봐도 오히려 피부톤을 살리기에는 이게 더 좋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나가면 진짜 100이면 100 아니 그렇게 좋아하는 FX6 뭐 알파7, 알파5 안 들고 오고 힘들게 왜 이걸 가지고 왔냐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 카메라는 제가 나오는 촬영에 쓰게 된다기보다 제가 누구를 찍어줄 때 쓰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제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느낌을 주는 카메라라고 할까요? 사소한 것들, 어쩌면 결과물에 티도 안 나는 그런 설정들까지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촬영하고 편집하게 되는 카메라입니다 뭔가 촬영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과 뿌듯함 거기에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 많아서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진짜 간략하게만 설명을 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BMPCC 카메라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 또 콜라보레이션 편집을 위한 다빈치 리졸브 서버 세팅 방법 나스 설정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야 제가 빨리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질문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제가 스크로브 컬러에서 DI 클래스를 들었는데 설명을 해주실 때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하시니까 이거 서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 끝나고 오자마자 세팅해봤어요 너무 재밌던데요?